여러분 그날은 꼭 옵니다! 그날까지 꼭! 그러면 그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3.17 국가회복 결임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7 국가회복 포함국민대회 결임은 3.1운동은 세계 최초의 비폭력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지구촌 신민지 백성 최초로 자유민주노선을 명확하게 선언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문명국가 속에서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스스로의 피와 땅과 지혜로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100년이 지난 지금 자유와 범용을 커며 대한민국이 해체되느냐 마땅히 자기 없는 갈릭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를 북한 주민에게 확대하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헌이라 불리는 헛법농단 음모를 분쇄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헛된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지방무컬이라는 사탐과 유혹하며 권한국의 중앙정부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킬 것입니다. 타락한 지도층, 타락한 지도층, 특권층으로서 지금의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반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북한의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의 정보를 반드시 대기시킬 것입니다. 자유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 그들을 자유시민으로 부활시켜 글로벌 사회의 주의로 우리는 함께 나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은 9년이 당과 같이 선언하고 결의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반대한다. 타락한 정치권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에 손대지 말라. 민주주의라는 거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의원 내각제의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 슬로건으로 국회의원 특권 독재 체제를 만들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방국권이 가는 사탄발림으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개헌을 반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주장할 것을 겨루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의 생명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백살산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군수사적 수단을 선택하도록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도전으로 부활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문명과 인류 전체의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즉시한다. 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따라 우리 작신을 혁신해 가야 한다. 우리는 경향 붕괴 이후 남과 북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독립적 개인으로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자유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회복과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자유 애국시민들은 보다 진흥적이고 전략적인 애국시민 동맹으로 거듭난다. 이에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SNS, 유튜브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이것을 처리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위대한 애국시민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자유통일 국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대한 애국시민의 네트워크